바깥에서는 라이벌처럼 보시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요즘 더 재미있고 뭐가 더 재미있고 늘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의 댓글은 요즘은 뭐가 더 재미있다더라 뭐보다 못하더라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근데 저희는 왜 이 안에서는 정말 일하는 직업에 장만 다를 뿐이지 라이벌이라니까 진짜 다 그래요 왜냐면 다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세찬씨는 세영씨도 우천사에 어떤 프로그램이 재미있다 이러면 아 그걸 뭐 더 재미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좀 같이 해주고 저희도 비엄평사스 개그맨들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뭔가 재미있다더라 뭐든 어떻더라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외래 더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우천사람 재미있으면 어떤 때는 또 비콘이 재미있고 어떤 때는 또 코미디 재미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N TV10 즐거움을 시작 TVN